정마담도 그리고 정마담도한테 주려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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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짜리 아니야? 자 모두들 보쇼 정마담도한테 장뺑을 줘서 이파를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? 희나리 어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이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? 폐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분게 해먹어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잠깐 이 폐가 단풍이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시발 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? 시발 전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? 후달리냐? 후달려? 오원이야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묶어 준비됐어? 까볼까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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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작자 궁작자 사쿠라네? 사쿠라야? 이 시발 너 동거같이 찍어 안 하겠어 나 찍는 안 하겠어 빨리 나가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